네, 강의를 하시나봐요? 어떤 강의 하세요? 네, 더욱해서 아무래도 사업자에게 사업 설명도 하시고, 상품도 강의하시고, 아시죠? 둘 다 상품? 네. 상품 강의를 하시래요. 강의를 하게 되면 준비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동부심장이 두둥그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얼굴도 빨개집니다. 강의 도중에 들리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지면 더더욱 당황이 됩니다. 오, 얼마나 되셨어요? 아, 강의하는지는... 그렇게 많이 자주는 아닌데, 가끔씩 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가끔씩 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걸 극복하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해야 될 것들을 다 써서, 연결되는 부분들을 만들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한번 전체적으로는 해보는데, 막상 무대에 서게 되면, 그것들의 기억이 안 나게 됩니다. 가장 나쁜 방법을 쓰고 계시네. 혹시 그렇게 하라고 누가 충고해 주던가요? 네. 그렇죠? 제가 처음 쓰여서 하는 거라는 방법을... 가장 나쁜 방법을 강조하셨어요. 그렇게 되죠? 네. 안 하시면 되죠, 나쁜 방법이.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쇼호스트 화분을 제가 같이 하잖아요. 떨리니까 써요. 떨리니까 써요. 써요. 근데 쓰는 건요, 문어체에요. 우리가 쓰는 거는 절대 외울 수가 없어요. 그걸 딱딱딱 외워요. 올라와서 머리가 하얘지죠, 당연히. 눈독자 올라와서 이렇게. 이걸 한동안 경험하면 그때부터 공포가 생겨요. 방법은 하나에요.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못하겠지, 또 떨려서.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돼. 강의를 하기 전에 가족이든 친구들이든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정보도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들 놓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떨리지 않는. 자녀 앞에 놓고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아무 부담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떨릴려고 없어요. 뭐 그냥 연습용이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그냥. 내가 좀 너무너무 떨리는데, 친구한테. 친구야, 둘만. 내가 밥을 살 테니까. 나 좀 도와줘.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돼. 스터디룸 같은 데 빌려주잖아요. 1,000원짜리 이런데 가서. 도와줘. 그러면 또 안 도와줄 수 없어. 막 상품설명을 해. 그러면 또 그 친구도 열심히 들어준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해보는 거예요. 그냥 단어만 몇 개 놓고. 그렇게 해보면 돼요. 그게 이제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 친구가 그걸 살까, 안 살까? 산다, 또? 그러면 또.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쭤다가, 이거 괜찮네? 얼마야, 그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그 사업도 괜찮을 것 같은데? 원래 영업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약사 대상으로 내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약사들 만날 수가 없고 잘 떨리는 거야, 그래서. 사정을 해갖고 주변에 아는 약사님한테. 아이, 그냥 도와주세요. 나 그냥 들어만 주면 돼. 내가 컨설팅 좀 받아야 되니까. 그냥 도와주세요. 열심히 설명한다고 약사님들이 막. 자기 것처럼 막 도와주다가. 이거 괜찮네, 그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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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장해자가 돼있는 거야, 이걸. 내가, 저건 안사해지 이게 아니예요. 그냥 무장해자가 돼있어서. 같은 편이야. ativa Entonces, 확 넘어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절대로 쓰시면 안됩니다. 그것만 고쳐듯 해요. 네 감사합니다. e-book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비엄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